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LS머티리얼즈 오늘 조금 6%정도 올랐다 빠졌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게 있죠 이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가 좀 급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기적인 반등 타점을 봐야 돼요 반등할 때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저번에 찍었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영상 두개가 있고 날짜 같은 경우는 28, 29를 좀 찍어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죠 가장 중요한 자리다 이탈이 나왔죠 여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조점 이탈했다 반등은 다음 지지구원의 30% 주식은 무조건 존번만은 답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22,000원에서 24,000원쯤 반등을 예상하는데 반등폭은 어디까지?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반등폭을 예상합니다 그럼 몇 프로에요? 거의 20%에서 20%에서 24% 정도의 반등이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말로 내가 마이너스 30%라고 했을 때 24,000원 부관일 때 그죠? 그러면은 평대한가를 거의 한 마이너스 20% 정도 맞춰놓는다고 했을 때 탈출 기회가 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단 여기가 이탈이 나왔잖아요 26,700원 중요한 자리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4,000원까지는 기본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일단 밀렸다가 반등하는 거를 포기하시는 분들 만약에 비중이 크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일단 3분의 1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고요 자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면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구간이 이탈하면서 이거 뭐가 됐죠? 이 구간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탈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었다 좋은 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 저점 구간인 24,000원 구간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는 거거든요 이 구간 이때 거래한 섰던 이 구간 상한가 구간 그래서 24,000원 구간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이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24,000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물탈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탈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반등폭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했죠? 어디까지? 이 구간까지 29,000원 정도 나올 수 있다 29,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여기 반등 나왔을 경우에 24,000원에서 올라가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수익을 내겠다? 아닙니다 지금 자리 수익 내는 자리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진입은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기존에 물려 계시던 분들은 절대 수익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뭐 5% 정도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은 손절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현 구간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또 기대를 해서 안 팔다가 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또 빠지면은 굉장히 좀 암울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계적으로 하락폭은 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이죠 하락폭은 좀 열려있고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21선에 지금 어디 위치되어 있죠? 이 구간 위치되어 있죠? 29,400원 정도의 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이 구간에서 오버슈팅까지 감안해서 이 구간까지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 어디 100만 아, 뭐 그거는 제껴두고 많이 간다, 더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결과적으로는 반등을 하더라도 29,000원에서 30,000원이 고점이 좀 찍힐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할 때는 무조건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을 아마 하실 수 있다고 했을 때 24,000원 구간 내려오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3월 12일에 뭐가 풀린다 했어요 110만 주에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10만 주 그럼 지금 구간부터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남았습니다 사거래일 이 뜻이 무엇이냐 내일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된다? 매수 타점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내일 밀리면은 그 다음날 매수해야 될 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2일이 보호에서 풀린 날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7일부터는 살짝살짝 반등을 해놓고 급등을 한번 시킬 것 같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 조금 7일까지는 저점을 만들고 8일이랑 11일에 조금 반등이나 이제 좀 옆으로 기어주면서 12일에 급등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몇 점 잡으시고 반등할 때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대응관계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번호 있어요 위에 번호 위에 번호로 LS라고 둘째 남겨주시면은 현 구간에서 어떻게 단기적인 신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은 물타기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익은 말고 약손절 약손절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약손절이라도 하시길 바래요 LS버티가 미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튬이온 관련돼서 리튬 울트라 커페시터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충전 충방전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겨울 충전 그죠? 이러한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쨌건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재료가 좀 미비한 상황이다 그래서 조정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등할 때 일단 정리하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를 좀 하시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등시에 나오시길 바라고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메스타점이나 단기적인 메스타점이나 단기적인 그리고 물타는 자리 그리고 단기 목표가 제가 29,000원 3만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제가 볼 땐 최고점으로 보는 거에요 최고점 단기적인 기분이 굉장히 나쁘실 거예요 기분이 나쁘실 건데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라색깔 선 이 구간에 올라탔을 때 여기 안 깨지면 단기적으로 다시 5만원 트라이 할 거다 근데 여기 깨지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깨지자마자 이거 매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깨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구간이 안 깨지면은 충분히 시도 가능하다 근데 깨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깨지는 순간 이건 매도해야 된다 어디? 4만 3천 5백원 4만 4천원 구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을 안 찍다가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3월 10일에 보호의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 여기 대신에 이탈하면은 밑에까지 열어둬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탈했죠 손절 라인 잡아가라 대신에 손절 안 하실 분들은 이 구간에서 반등사점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의 이런 하락 있잖아요 오늘의 하락 이런 하락 저항이 어디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2만 6천 7백원 2만 7천원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잖아요 저는 이게 단기적인 매물 소화라고 생각돼요 매물 소화 어떤 매물 소화? 세력들이 좀 나중에 밑에서 어떻게? 쭉 끌어놓으면 올릴 거잖아요 이 구간에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대가 다 어딨다? 매물대가 전부 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여기까지 매물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리기가 쉽다라는 거에요 어디까지? 2만 9천원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그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 뭐라 그랬죠? 빠졌을 때 제가 무조건 빠진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빠질 거라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11만 9천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죠? 요렇게 왜? 단계적으로 세력들이 어디 많이 개인들이 물려있으니까 이 구간 위쪽으로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0만원에서 어디까지 반등했습니까? 12만원 20%가 반등했어요 20%가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못 믿는 분들 있을까봐 영상 30초만 보고 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침에 10만원 구간에 시작했죠 보겠습니다 동시효과입니다 지금 구간을 밀릴 구간을 보면은 어디가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가 보여 10만원 9만 2천원에서 10만원 여기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멈춰준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와서 그죠? 한 12만원 구간까지 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10만원 구간에서 어디? 12만원 말씀드렸어요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 아침에 어떻게 됐죠? 10만원 구간에서 그죠? 반등 나왔다 다 지지받고 어떻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최고가 얼마요? 12만 1천 9백원 그죠? 거의 12만원까지 정확히 맞췄다라는 겁니다 이게 뽀록인가요? 이건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트적 관점이랑 그 다음 지지저항 관점 그리고 세력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거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에르스 머티 마찬가지에요 지금 구간에서 주가에 밀렸다가 여기까지 매물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2만 9천원까지 매물이 없어요 오버슈팅까지 감안해서 3만원 구간 충분히 반등할 수 있어요 언제 3월 12일까지 이거 한번 노리실 분들 무조건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63이고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반드시 LS라고 둘 다 남기셔서 기회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제 5거래일 정도 기회가 남았는데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쪽으로 LS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명품 차트 분석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드리고 있어요? 스윙주 매집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한번 체크해보시죠 엔캠 매드팩토 다 폭등했거든요 100%씩 이거 바로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스윙주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에도 한번 익절했고 2월 23일에도 거의 90% 수익률이죠 다다르고 익절했어요 그리고 야스라는 종목 진행중인데 수익중이고 엔캠 같은 경우도 거의 100% 수익중이었다가 좀 빠졌고요 제이시스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정확히 추천 나간거는 8400원 정도 거의 본전 구간입니다 카네라 바이오는 이제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이 좀 나갔고요 1400원 들어갔다가 카네라 바이오 주주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일단 단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고 엠데스 테크는 일단 6차 매집주였죠 6차 매집주 요거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25%로 마감한건 아니지만 일단 2분의 1은 정리하고 가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진행중인거 이렇게 좀 나와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밑에 5종목 정도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해드릴 수 있는거는 엔캠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에 한 번 더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 대한전선 우리로 요거 지금 제가 스윙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밑에 한 5종목 정도 있는데 요거 받아가실 분들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 매드팩토 SK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엠데스 테크나 요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 SK 네트워크스 엠데스 테크 요거 3개 보고 제가 스윙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드팩토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계속 찍어드린거 보이실겁니다 그죠? 계속 11월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리면서 오를수밖에 없다 오를수밖에 없다 오를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매드팩토 주가 방향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매드팩토 얼마입니까? 자 제가 어디서부터 영상까지 찍어드렸어요? 밑에 구간 자 여기죠 이 구간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렸다 7,000원대 그리고 6,000원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 완벽하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 드리고 나서 다시 눌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추천 드렸죠? 이 구간 여기서 추천 드리고 6,0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8,500원 몇 프로입니까? 40% 주가 올라갔었죠? 요거 잠깐만 요거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6차 매집주 후보로 드린거고 매집주에는 안들어갔어요 올랐기 때문에 스윙주를 좀 드렸었죠? 1월 25일에 오픈AI와 SK협력설 6차 매집후보로 좀 드렸었고요 1월 25일 주가를 좀 확인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월 25일 어디죠?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밑에 구간 그죠? 정확하게 6,000원대 추천을 드렸고 40%정 주가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 MDS테크 이건 제가 대놓고 드렸던 종목이죠? 사셔라 스윙 날 수 있다 자 이 구간 여기서 추천 드려서 주가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요거 잠깐만 체크해볼게요 자 6차 매집주 요거 두개 드렸죠? 그죠? 큰 흐름을 읽으면 정답이 보인다 자 언제 드렸죠? 2월 5일이죠? MDS테크 제시스 메디칼 자 2월 5일 얼마인지 볼까요? 2월 5일 얼마입니까? 주가? 정확히 보세요 종가 얼마에요? 1680원 부분 그죠? 1680원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2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0% 정도 올라갔죠 제가 이 표는 보수적으로 잡은 표고 25% 스윙률로 마감됐다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이 스윙주 밑에 5종목 더 있거든요 한번 받아가셔서 손실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손실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스윙으로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성공 확률 굉장히 괜찮은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주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에 번호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스윙 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5종목 더 있으니까 스윙 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여기 대한전선이랑 우리로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2024년도 매집주 그죠? 바이오 매집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바이오 승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매약품부터 제주반도체 그죠? 메드팩토 레고캠 전부 다 완벽한 승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FDA 3상에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천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요? 12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에요 그죠? 2015년도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17년부터 2017년부터 주가가 빨리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1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펫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에 있는 지점 매물수화 진행해줬죠 매물수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의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2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4년 걸려요 뭐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원에서 십만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만원부터 17만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가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2상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못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메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 승인이 나올 거 승인 승인이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 9201 63이고 63이고 이쪽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래요 이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 9201 63이고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